안녕하세요 사투리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서 이제 빛으로 그림까지 그리는 괴짜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화 그대로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건데요 보통 dslr 장러출을 이용해서 많이 찍습니다 근데 뭐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꼭 카메라만 찍으라는 법은 없죠? 또 다들 호주머니에 좋은 카메라 한 대씩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폰카로 라이트 페인팅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어? 잠깐 잠깐 카메라 가지신 분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폰카로 할 수 있는 팁이라면 카메라로는 훨씬 더 잘 찍을 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사진들이 폰카로 찍은 라이트 페인팅인데요 저번에 라이브 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인데 라이트 페인팅도 말 그대로 페인팅이다 보니 제가 그림 실력이 떨어져서 조금 뭔가 아쉽죠? 그래서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학교 후배랑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보다 훨씬 낫네요 그리고 이번엔 동네에서 그림 좀 그린다는 진짜 능력자 동생을 소배해서 그려봤더니 그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 라이트 페인팅을 할 수 있냐 또 그런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랑 도구들을 잘 접목하면 누구든 폰으로 이런 라이트 페인팅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노출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과 짧은 노출 시간에 대한 해결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폰카로 라이트 페인팅 사진 찍기 지금 바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슥삭슥삭슥삭 라이트 페인팅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셔터가 찰...하고 오래 열려있는 동안 빛나는 모든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빛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게 한 장의 사진으로 찍히게 되는 원리입니다 프로 혹은 전문가 모드를 이용하는데 메뉴가 조금씩 다르지만 설정법은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거에요 헷갈리시면 오른쪽 상단에 프로 모드로 배우는 카메라 사진 기본 영상을 보면 장노출 2회부터 기종별 프로 모드 조작까지 배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삼각대로 폰을 고정한 뒤 감도를 최저 50으로 설정하고 셔터 속도를 최대한 길게 해줍니다 LG는 30초 삼성은 10초까지인데 S9 이후 기종은 차후 업데이트로 30초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초점은 어두워서 자동 초점이 안될 경우에만 수동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뒤 휴대폰 라이트 같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라이트 페인팅 촬영이 됩니다 좀 밝은 것 같아서 손으로 빛을 좀 가려서 찍어보면 이렇게 색깔도 달라지고 밝기도 적당해졌네요 어때요? 라이트 페인팅 참 쉽죠? 앞서 설명한 방법을 토대로 여러가지 응용을 통해서 다양한 라이트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초동안 촬영한 사진인데 두 모델은 20초동안 저자세로 가만히 서있고 15초동안 에너지파를 그리고 남은 5초간 모델에 빛을 비춰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는 사람이 약간이라도 가만히 머무르면 저렇게 사진의 흔적이 나옵니다 유령 같죠? 어차피 유령처럼 나올거라면 이렇게 촬영도 가능합니다 라이트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잠깐 멈춰서 얼굴에 0.5초 비추는걸 여러번 반복하면 저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하트를 그리고 얼굴에 0.5초 조명을 주면 저렇게 됩니다 응용 중급에서는 그림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허공에 그리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배경과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숲속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지켜보는 고양이인데요 능력자 동생이 그리니 작품이 나오네요 와... 재긴 들고 있는 랜턴이 너무 밝아 손가락으로 가리고 그려서 약간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가지 아이템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스파클라입니다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이쁘구요 글자를 적어도 되는데 글자는 좌우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반대로 적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보정으로 뒤집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빔을 쏘는듯한 사진은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리는 사람 1인칭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막 재밌게 휘저면 돼요 돌리고 어때요? 참 쉽죠? 쉬운데 멋있게 나오죠 이 사진도 바로 아시겠죠 모델은 그냥 안정적인 자세로 포즈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능력자 동생이 모두 다 그려줍니다 저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진짜 허공에 저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대한 잘 그리는 사람을 시키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동시에 저렇게 손으로 가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불필요한 선이 나와버리거든요 자 이제 천사 날개와 링은 다 그렸고 남는 시간에 윤곽선을 만들어줍니다 온기가 느껴진다 진짜요? 어 느껴져 어 그렇네 빛나는 엉덩이 했습니다 네 빛나는 엉덩이 잘 나왔고요 덤으로 별도 같이 나왔네요 이 빛나는 꽃은 뭘로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나저나 진짜 예술이네요 이 아름다운 꽃은 경광봉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능력자동생의 1인칭 시점으로 그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광봉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빛나는 부분이 기니까 부철한 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경광봉을 흔들어 꽃잎을 표현하는 과정이고요 노출을 30초로 줬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며 찍으라고 시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25초간 꽃잎을 그리고 남은 5초 동안 줄기와 잎을 그립니다 근데 이건 워낙 능력자동생이라서 가능한거고 이걸 피카츄라고 그리는 제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몸이 조금만 고생하면 됩니다 별다른 그림 실력 없어도 그냥 미친듯이 돌리면서 뛰어다니면 이렇게 신비한 사진이 나옵니다 어때요? 숨은 좀 차도 참 쉽죠? 이 사진은 어떤 아이템을 썼을까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정구입니다 출발! 사진만 보면 뭔가 신기하고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조심! 그냥 아무렇게나 뛰는 것 같아도 나름 저 빛이 어떻게 나올까 계산하면서 달리는 중입니다 능력자 동생이 많은 고생이 많네요 죽겠네 이렇게 나온 사진인데 가로가 더 예쁠 것 같아서 또 찍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세우고 돌리고 다녀서 실루엣 사진에 배경으로 쓸 수도 있구요 마지막에 얼굴에 빛을 비춰서 조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응용방법은 무한대이니 잘 활용해보세요 촬영방법도 알고 능력자도 있고 도구도 있고 멋진 배경도 있으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꼭 합성같죠? 30초로 촬영해보니 너무 밝게 나와 20초로 설정했습니다 적절한 구도를 잡아놓고 모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화면에는 안나오지만 촬영시엔 20초간 모델의 빛이 쌓이므로 최종 결과물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랜턴으로 입과 줄기를 그리고 경광봉으로 꽃을 그리면 됩니다 실제로 별이 보이는 경우라면 장노출이기 때문에 별도 같이 담기게 됩니다 오늘의 메인사진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폰카로 라이트 페인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노출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건데요 길어봤자 10초에서 30초죠 다양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럴때에는 나눠서 촬영을 한뒤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뒤에 뭐 없을 커플 라이트 페인팅도 여자와 남자를 각각 그린 다음 후보정으로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뭔가 괜히 만들었네요 떨어져 합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타스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 본문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압축만 풀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빈 공간으로 합치고 싶은 사진을 드래그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란색 아이콘 스타트 프로세싱을 누르면 바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옆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진짜 쉽죠 이 사진은 노출을 10초로 찍었는데 총 8장을 찍어서 한 장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10초밖에 안돼도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노출 시간이 짧아도 아무 상관없겠죠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따봉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폰이나 장노출이 안되는 폰을 위한 방법입니다 적당히 어두운 곳을 가서 폰을 고정하고 화면을 터치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한 어둡게 설정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화질이 좀 나쁘다는 단점이 있지만 촬영 시간이 자유롭고 과 노출로 화면이 너무 밝게 나오는 노출 오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너무 밝은 곳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괴상하죠 아무튼 이렇게 동영상 촬영법으로 원하는 그림을 다 그리면 촬영한 파일을 컴퓨터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캡처해야 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나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용한 방법은 별 궤적 찍는 방법 영상의 7분 39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어로 영상을 불러오구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클립에서 새 슈킨스 만들기를 누릅니다 필요한 만큼 영상을 잘라주고 컨트롤 M을 누릅니다 형식을 눌러 JPEG로 설정합니다 품질을 8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지정하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동영상이 JPEG 파일로 한 프레임씩 저장됩니다 파일 처리가 끝나면 스타스텍스로 사진을 불러오고 아까처럼 스타트 프로세싱을 누르면 캡처한 사진들을 모두 합쳐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겠죠 오늘은 폰카로 라이트 페인팅 찍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고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께서 얼마나 멋진 라이트 페인팅 사진을 올려주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멋지게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geek__tv를 태그 걸어서 많이많이 올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 인사는 라이트 페인팅 사진 찍어보내기 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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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